모형의 5절 아 제가 수제 한 번? 아 알겠습니다! 우상이 형 따라잡기! 우상이 형 따라잡기! 어떻게 해야 돼? 자 아 빈새는 조용해! 아 빈새는 조용해! 아 다뤘! 아 다뤘! 아 다뤘! 추천발렀티넛 잊혀지지 않는 말 잊혀지지 않는 말 잊혀버린 난 tonight 잊혀지 않는 말 돌이킬 수 없어 sorry 잊혀버린 난 tonight 잊혀지지 않는 말 돌이킬 수 없어 sorry 잊혀버린 난 sorry 잠시만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오디오랑 표정이 좀 아닌 것 같아서 표정을 했습니다 아이씨 바로 나와서 할게요 승관번호 17번 아이씨 우승노래 정호정씨가 했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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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렇게 해놨지? Oh my heart is so good 왜 나간다니?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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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번호 10번 자윤호 씨 바로 나와주세요 안중재 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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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10번 안중재 씨 뭘 보여주세요 Oh my heart is so good Oh my Oh my So bad Oh my So bad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1번 김평신 제 잘 불렸어 프롱크맨 김호성 씨의 알로드 소외드 애드릭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드릭 부분 좋죠 Oh my heart is so good Oh my heart is so good 나 이제 이제 들어야지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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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진호 형 한번 가겠습니다 아무 말 한번 해주시면 제가 잠깐만요 일단 일단 갈게요 네 좀 됐어요? 좀 앞붙어서 1 2 3 4 I'm on my w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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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수씨 하고 싶나요? 아니요 세수씨 뭐야 뭐요? 한번 하고 싶어서 이런가요?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마지막 먼저 1 2 3 4 I never felt this way 와 He never felt this way I never felt this way 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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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소리의 성공 우승 축하합니다 워우 와우 다시 현상의 한 번 갈까요? 원 두 트리 포 워우 으아아 알아 으아 으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농!!!